희망 우리이랑 기우의 거 비슷해서 정매싸움 할거에요? 해보죠 저 한 번 뛸게요 바로 아 메이다 곧잠으로 들어가야 돼 메이 이거 자르고 가죠 겐지 나온 거 아유, 겐지 반피 리퍼 반피 겐지 거점 밖에 있어요 센터에 스포저랑 봐주실 뿐 리퍼 째 리퍼 힐 리퍼 힐 리퍼 째 리퍼 째 겐지 보좌 겐지 만찬 빠졌고요 오른쪽에 메이 메이 보좌 루시우 다운 메이 벽 빠졌고요 루시우 성우님 저랑 같이 계속 리퍼 봐주세요 리퍼 힐 어어 메이 궁 x2 메이 궁 x2 아이고, 자리아는 죽는다 상대 자리아 부조 아, 나 궁 잘 썼다 죽을 뻔했는데 원숭이 거점 뒤에 너 구슬 주실래요? 잠깐만요 거점에 겐지 거점에 겐지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 너로 아 아 아 너로 싹 아 아 아 메이저씩 빠졌고요. 메이벽! 메이벽! 자리 아닌 죽어요! 어! 나댔다! 나댔다! 이거 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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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댔다! 겐지가 반사 쓰는 동안 끝나버렸어 아 진짜 메이원챔 미친놈 저런 애들은 훅 뚫어 맞아야 돼 누구야? 상대? 메이원챔이요 메이원챔은 혼나야 돼 탱글탱글 그분은 대리 때문에 혼나야 되고 근데 대리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? 뭐 부캐키는 사람도 대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의 주민이니까 약간 찔려기는 하는데 괜찮아요 부캐도..부캐도 대리잖아요 약간 찔리는데 괜찮아요 약간 찔리는데 괜찮아요 아이ゲン치 다운 실력 차 너무 많이 나는데 상대 팀 그게 안맞는거 같애 자기 주요 주력픽이 안맞는거 같애 오오 셀리아님 떨어졌어 괜찮아요 파라님 아 우리 제니아트 없어요 겐지 왼쪽방 겐지 방 나이스 원숭이 봐야 원숭이 저랑 같이 원숭이 딸피 시작 아 원숭이 밀어전 개 털어버리기 오우 아 벽이 벽이 나이스 나이스 겐지 저거 너무 올라고 깔짝깔짝거리는거 아야스에어리님 감사합니다 메이 오른쪽 뭐야 너 할게 없네 아이고 어 우리 팔을 죽었어요 어 지웠어요 거점에 원숭이 오우 초월 썼어야되는데 저 그냥 죽을까요 궁쓰지 말고 궁쓰지 않고 죽을게요 그냥 역경은 변화의 기후 비빌게요 메이 궁에 메이 궁에 겐지 궁 빠졌으니까 저희 초월이 있으니까 밀고 들어가면 돼요 오늘 메이 궁도 빠졌어요 yea 겐지 메이고 워워워워워워워워워 힐킥 먹었다 어어 떨어졌다 메리 떨어졌다 나이스 와 와 와 저쪽에 뛰었어요 메이 탕고인데 안되지 안되지 어! 석양 석양! 맥크리 스킬 없어요. 원숭이님 할 수 있어요. 다 밀어버려요. 잘 먹어요. 수술 주세요. 피가 없어요.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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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 날피. 안 돼. 나도 살려줘. 원숭이 다운. 메인딜러 죽었습니다. 우리 너무 신났어. 우리 너무 신났어. 아 예.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. 우리 다 온 것 같아요. 제한타 빼고 다. 어제 목욕탕 에디션이었다고요? 아아아아. 갈색 수건이? 목욕탕 에디션이야? 하얀색이 기본 스킨. 석양! 쌌어요. 뭐 안 될 것 같은데? 죽여요! 맥크리 죽여요. 반피. 맥크리. 아 맥크리를. 저랑. 겐지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긴 하겠다. 겐지 같은 걸로. 맥크리를 같이 볼 게 필요한데. 너무 혼자 노는 것 같아. 석양이. 진다. 거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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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짱. 96퍼. 일단 들어왔다. 강지로 들어왔다. 강지로 들어왔다. 강지로 나갔어. 다음으로 나옵니다. 이게 낙사맵이라서 그래요. 낙사맵이라서. 너무 아쉽네요. 까비. 정서. ep believing. 에이. 메이가 왔어요. 똑똑. 메이가 왔어요. 예. 가면 저희 딜 약간 약하겠네요. 이거 너무, 즐기록 할 것 같은데. 겐지가 저는. 아 겐지 필요한데. 쟤따아 싸움 해보죠 완전 힘싸움 하지말고 리퍼링 도신다니깐 오 메이벼 겐지 뒤로 겐지 왼쪽 겐지 거점 안에 있어요 원수위 반피 겐지 반피 겐지 시프트 빠졌구요 겐지 겟달피 맥크리 다운 메이브 좋아 메이 다운 아 메이립 죽어요 아니 근데 메이립 궁 쓰고 죽었어 어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무도 없네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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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요로 한번 체험해보세요 똥 저 뿌시서 백 백도도 퓨쳐 상대 피트 원숭이 짬프 메이 개피 저 몰려요 자리야 보좌 자리앗다 원숭이 보좌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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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야? 아니네 겐지 부좌 으악 아악 죽였다 조조요 조조요 저희 팀 제자타 없습니다 지금 운명과는 아 이겐을 못잡네 첨광맞아가지고 궁극기가 준비됐다 쓸어버리자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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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벌레같은 자식 겐지 저 벌레같은 자식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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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맞았어 어 뭐야 맞았어 원숭이님 버텨봐요 뭐에서 가요 뭐에서 가요 초월 80퍼 아이고 메이님 기다려용 궁극기 충전중이다 뭐 누구네 제가 초월 채워놓겠습니다 아 초월 찼어요 어이 뭐야 겐지 왜 이리 잘 써 갈까요 하면 누구야 리퍼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겐지 떨피 겐지 떨피 똥주 뽀시서 아 좋았어 아악 석양 너프 석양 너프 석양 너프 똥주 겐지궁 다 썼는데 자리아 자리아 공 빼고 다 썼어요 상대 비트까지 썼으니까 이거 애들 30퍼 밖에 안되는데 왜 공을 다 쓰지 상대 자리아 공 빼고 다 빠졌어요 다 아예 그냥 우리 자리아는 유폼하는데 상대 자리아랑 저희 궁 비슷하게 돌아올거에요 아 상대가 좀 더 빨리 돌아오겠다 네 상대가 좀 더 빠를거 같다 쓴거는 비슷하게 써가지고 가볼까요 리퍼 왔어요 겐지 보좌 가자 가자 겐지 보좌 아니 나보는데 아 얘네 나만 봐 상대 피트 겐지 낫다 자리아 주름스틱트 빠졌구요 자리아 보좌 자리아 보좌 이거는 이겨야돼 있어 자리아 따와 똥주 뿌시서 겐지 보좌 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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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하고 자리아 공 썼으니까 상대 딜러 공 이제 차면 아직 안 찼을거에요 한 50호 60호 찼을거에요 딜러들 내면 오른쪽에 디바 겐지 공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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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겐지 다운 너브 너브 어 메인 팀에 올리셔서 죽었어 오 좋됐다 디바 부좌아 디바 부좌아 로봇 빠졌구요 아 다행이다 이대로 쏴 아 안녕하세요 에리님 감사합니다 고정? 저 솔로 행 밖에 안돌리는데 아 시간 없노 그냥 하고 가야겠네 바지에 똥 싸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가셔야죠 저희 팀 리퍼 없는데 리퍼 없나 뭐야 메이 하셨는데 리퍼를 바꿨어요 괜지에 리퍼봐 리퍼 따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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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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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메이 개필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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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망령아 빠졌구요 붓을 좀 주십쇼 조합 바꿔야될거 같은데 이거 메이를 제 생각에 좀 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메이를 좀 필요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젠지님 아이고 넘어가면 바로 궁드릴게요 그 붓을 드릴게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구요 자리아 자기실드 없어요 초월 95% 상대 똥주 아 미쳤다 이거 아이고 겐지님 살려본다 딜을 넣어요 겐지님 응 안돼 응 안돼 맥 1이야 상대 3딜이에요 지하타 없네 상대네 맥크리 뒤쪽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구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구요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구요 빠져? 그냥 자리아 방피 자리아 방피 어 뭐야 메이 궁 벌써? 발사 아 이거 벽으로 좀 고맙만 아니 메이 궁 메이 궁 쓴 지 얼마됐다 벌써 차 또? 메이가 너무 잘한다 사나님 자리아 가는 순팔이 다시 아 와 미쳤는데? 이번에 겐지나 아 아유 투 1은 해야되요 제 생각도 투 1은 해야될거 같은데 본인으로 하면 더 딸릴거에요? 지금보다 아 4 3 2 1 5 5 5 5 5 5 5 5 아이고 파라있다 파라 있다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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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아 파라 개피 파피 애들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오른쪽으로 파라 다움 Nazis 파라 부술종 아 넙힉가 너무 없는데 자리아 두릉실드 빠졌구요 메이보조아 메이메이메이 메이디리핑 아 자리야 넘어갔다 메이 보좌 메이 보좌 두 눈질도 빠지면 두 눈질도 빠지 파라 정면 제가 볼게요 아이고 에이 궁극기의 충전중이다 안보기야만 완벽에 이르는 킹 아 이거 어떡한다 입고 있으면 안됨 파라 견제 안되요 저희도 원힐 하고 맥컬이 안 돼 장애다 빼고 맥컬이도 네 궁극기의 충전중이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음 밸려나 갈까요? 장벽 쓸래요? 뜰게요 아 잘못썼다 아이고 샷빨의 상태가 아 아 이번에 뚫어봐야 쟤네 궁 다 빠졌거든요 저 뚫게요 방벽 주세요 아 으헤헤헤헤 으헤헤헤 아 나 쏘지도 마치지는 못했는데 잡았어 하나님 저 호응돼요 궁극기 충전 중이야 제 자리아 궁 안 쓴거 같은데 제 자리아 궁 없었어요 방금 안 났잖아요 바깥 써가지고 아마 지금 한 6,7% 새끼로 새끼로 뒤바람 해크리 뒤바람 자리아도 새끼리에요 파라 반피 다 새끼리 다 새끼리 이거 파라도 새끼리죠 파라 다운 뒤바람 천천히 잡아도 될거같아요 에? 나온거 나온거 천천히 궁극기가 준비됐다 이리 보자고 에에 봤어요 봤어요 흠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궁궁배 자라면서 막아야되요 어 매크린 딸패 파라파라 안 돼 파라 반피 안 돼 아아 저기 안 돼 저 매크린은 짤 메이 궁! 메이 궁! 메이 개피! 다운 디발 오버! 빠졌구요 딸렸어요 파라 반피 파라 반피 파라 밖에 없어? 저기가 총을 차지한다 매크린 잘 못하겠어 정의충 죽었구요 석양 정면 쐈어요 석양 쐈어요 쐈어요 하이니드 힐링 힐링 왔어요 힐 왔어요 하이니드 힐링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디있습니까 디바ink 디바 넘어옵니다 오오오 edor receiving 리퍼망력 빠졌구요 리퍼 자리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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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딸피 increased 스타랑 맥 다 따뜻히기 나가세요 마무리 하세요 아 네 석양이신다 뽀뽀뽀세요 죽어요 아 힘들어 아 제가 캐리 했죠 3금 1동인데 아 나 나온 줄 알았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는 뭐 한 게 없었는데 어 뭐야 뒤통수 저렇게 머리에 맞음? 원숭이 머리 구워 있어서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뒤에선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가셨나요 어이 좋아요 네 내일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구세이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잠시만요 לע